당신의 몸짓은 개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패티안 북스에서 편했습니다. 동물행동학자가 쓴 개와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의 문제행동은 사람이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나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개와의 올바른 상호작용을 위해 사람은 어떤 목소리와 몸짓을 사용해야 되는지 자세히 안내해주는 애견행동학 에세이입니다. 개와의 올바른 상호작용을 위해 사람은 어떤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